오늘 먹을 것은 낙지볶음이에요 여기가 어 배달의 민족에서 어플에서 그 4.8 인가 될 거에요 낙지가 엄청 많죠 반찬은 제가 시장에서 사온거 에 엄청 커요 두툼해요 맵진 않아요 아니죠 좀 맵다 호박노물 감자 감자볶음이에요 그냥 호박노물 사양이에요 호박노물 국물 너무 맛있다 국물은 매콤하고 짭짤해서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음 fazer 아... 국물 진짜 맛이야 이 형님 국물 진짜 맛있네요 크흐 으음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음 감자가 안짜고 부지러워요 막 후 acabou만 아이고 으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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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 으음.. 보여요? 크게? 아아.. 으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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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으음.. 음.. 으음.. 음흠 아.. 밥은 두근두근 크기 크기 싫어해요 크기 엄청 맛있다 으음~~ 맛있어 진짜 크기 크기 육수 이거는 여러분 아아 와우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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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~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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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요?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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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~ 근데 좀 매워지네요 엄청 Afi 하아 음~~ 야오~~ 응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초파리 조심하세요 초파리 지금 여름이라 거의 초파리가 많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잘 버려야 돼요 저도 초파리 버려도 음식물 아니 음식물 쓰레기 버려도 초파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어 흐흡 아 ्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먹었고